부부의 세계가 치밀하게 쌓아올린 서사의 폭발력을 더하는 배우들의 여련으로 안반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일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극본 주연 연출 모한일 측은 오는 8일 13회 방송을 앞두고 촬영장 비하인드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비하인드컷에 담긴 배우들의 열이는 뜨겁고 분위기는 화기애하다. 환한 미소를 짓다가도 지선우의 감정을 숙고하는 김희애의 여련 모먼트는 빈틈이 없다. 카메라를 향해 부위를 그려 보이는 박해준의 해사한 미소는 설렘을 유발한다. 장난기 넘치는 박해준 김영민의 반전 매력은 과몰입 방지를 예방하며 미소를 자아낸다. 부부의 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한소이와 심은우의 다정한 순간도 포착됐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여련으로 임팩트를 안긴 이학주의 몰입은 힘이 넘친다. 진지한 태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최고키의 모습도 흥미롭다. 이무생과 전진선은 유쾌한 분위기로 촬영 직전까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 곳곳에 녹여져 있는 배우들의 디테일 다른 에너지가 부부의 세계를 완성하고 있다. 부부의 세계 신드롬 열풍이 갈수록 뜨겁다. JTBC 드라마의 한 획을 그으며 매회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부부의 세계는 칼로 썰듯 쉽게 끊을 수 없는 감정과 관계의 본질을 집요하게 조치며 시청자들의 열띤 호평을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감정의 절정에서 변곡점을 맞은 12회 시청률은 전국 24.3% 수도권 26.7% 일승코리아 유로가구 기준 를 기록 JTBC 역대 드라마뿐만 아니라 비지상파 최고 시청률까지 다시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그 진가는 화재성 차트에서도 빛을 발했다. TV 화재성 분석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화재성 지수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에서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드라마 부문 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 비드라마를 합친 방송 종합 부문에서도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부부의 세계는 지선우, 김희애, 와 이태오, 박해준 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인물 간의 심리 변화를 통해 사랑의 민낙과 관계의 이면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이들이 던진 화두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판을 형성하며 열띤 토론이 이는 치밀하게 쌓아 올린 서사 속에서 각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내는 배우들의 여련이 시청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종연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둔 부부의 세계는 절정을 넘어 다시 혼란 속으로 접어들었다. 지선우는 박인규, 이학주,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태오를 구했다.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이태오를 구명한 이유는 아들 이준영, 전진서 때문이었지만 한 번의 선택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지키고 말았다. 서로를 인생에서 도려내고자 치열하게 달려왔던 지선우와 이태오가 처음으로 증오를 걷어내고 마주했다.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남겨진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극도의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두 사람을 다시 집어삼키고 있다. 지선우와 이태오를 묻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지선우와 이태오의 관계는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지자 거센 불길로 번졌다. 관계 전환의 기로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완벽했던 부부 지선우와 이태오가 맞닥뜨린 파국을 통해 사랑의 민낙과 부부라는 유약한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감정을 짚어내며 공감을 확장하고 있다. 파국의 상처는 지선우와 이태오만의 몫이 아닌 것 이들의 행동과 관계성에 설득력을 높이며 공감을 배가시킨 원동력은 배우들의 힘이 감정 변화가 절정에 치다른 만큼 이들의 활약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촬영장 비하인드 컷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우들의 열이는 뜨겁고 분위기는 화기애하다. 환한 미소를 짓다가도 지선우의 감정을 숙부하는 김희애의 여련 모먼트는 빈틈이 없다. 카메라를 향해 부위를 그려 보이는 박혜준의 해사한 미소는 설렘을 유발한다. 장난기 넘치는 박혜준 김영민의 반전 매력은 과몰입 방지를 예방하며 미소를 자아낸다. 부부의 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한소희와 시문우의 다정한 순간도 포착됐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여련으로 임팩트를 안긴 이학주의 몰입은 힘이 넘친다. 진지한 태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최국희의 모습도 흥미롭다. 이무생과 전진선은 유쾌한 분위기로 촬영 직전까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 곳곳에 녹여져 있는 배우들의 디테일 다른 에너지가 부부의 세계를 완성하고 있다.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변화의 진폭이 큰 감정들을 배우들이 디테일하게 짚어내고 있다. 폭발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미세한 흐름과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의 현장에서도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며 지선우 이태우 여다경이 변화의 새 국면을 맞았다. 끊을 수 없는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지 주목해달라. 켜켜이 쌓아온 이들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들이 남은 사회에서 더 폭발력 있게 그려질 것 이라고 전했다. 날씨였습니다.